야심한 밤. 수상한 두 인간 수컷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늦은 시간 인적 없는 산길에 달리고 있는가. 때는 바야흐로 21년 8월 29일, 나는 누군가로부터 일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내일, 저녁, 출발, 육등 마시기, 혼자 올 것. 내일 비 온다는데? 비 오면 사람 없임 오히려 좋음. 기적의 논리였다. 나에게 전화를 한 인물은 누구일까?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관에서는 그를 이발관, SCV, 운전병, 잡캐 등으로 부르고 있다. 본 영상에서는 이발관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대학교 OT 때 처음 만났으며, 나는 한눈에 그가 명예로운 달팽이임을 알아봤다. 목적지인 육백마지기는 평창군 천옥산 정상에 위치한 평원으로 벽실 육백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야를 의미한다. 자연 생태 관광지이기도 한 이곳은 차 안에서 잠만 자는 스텔스 차박은 허용되나, 텐트를 치거나 취사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30km 정도 떨어진 영월군의 비밀장소로 이동했다. 저녁은 광양식 불고기다. 불고기니까 불이 필요했다. 중앙이 없는 일을 하라보다 나머지 시간에 위치하다가 대략을 높이 해줘야 한다. 멀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양식 불고기의 특징은 구리 석쇠에 고기를 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석쇠를 준비했다. 광양식 불고기의 유래는 조선시대 광양으로 유배 온 선비들이 인근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에 광양 사람들이 선비들에게 석쇠에 쇠고기를 구워 대접한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캠핑스러운 음식이다. 어떠냐면 저그 건물 시체 같다. 못생겼다. 테이블이 없어서 장작에 석쇠를 올렸다. 잘했다. 맛도 저그 건물 맛이었다. 정말 좋았다. 처음 계획은 나는 텐트에서 자고 이발가는 차 안에서 자기로 했는데 출발 당일 기상청의 강수 확률 100%라고 해서 텐트를 안 가져왔다. 그리고 현재 비는 오지 않는다. 현재 시간은 12시가 조금 넘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기상에 30km 떨어진 600마지기로 가 일출해 볼 예정이다. 잔다기보단 잠시 휴식이다. 기상청 잘했다. 4시간 뒤 600마지기는 청옥산 정상에 자리 잡았고 그 아래에는 깨비 마을이 있다. 도깨비 할 때 그 깨비가 맞다. 마을 이름은 옛날 옛적 청옥산 장작터에 살던 못된 부자를 도깨비가 혼내준대서 유래됐다고 한다. 우리는 도깨비는 못 봤지만 고라니와 너구리는 봤다. 야생동물에 주의하며 슬금슬금 산을 오르는데 어느 순간 안개인지 구름인지 아니면 도깨비의 장난인지 히크무리한 것이 도로 위를 덮고 있었다. 다행히 운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600마지기 진입로의 안개는 마치 속세와 천상계를 구분해주는 결계처럼 느껴졌다. 구비치는 숲길이 끝나고 고원에 도착하자 검정 1색이었던 하늘이 점차 어슴풀에 빛나기 시작했다. 우주가 탔다. 해가 뜨기 전에만 볼 수 있는 마법의 시간이다. 정상에는 풀밭과 폭력발전기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비닐하우스나 고랭지 밭이 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1960년대 화전민들이 이곳을 개관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랭지 밭을 만든 곳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는 풍력발전기라는 이름에 잊혀진 고대의 거인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고 보니 일출을 보러 와서 서쪽의 운해만 보고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 저 구름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아침은 바위 위에서 피자와 우유를 먹었다. 메뉴 선정 이유는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산 위에 칼바람은 거세고 옷은 얇았지만 600마지기의 수채화는 우리의 굳은 피자를 갓 오븐에서 나온 피자보다 맛있게 만들어 주었다. 완벽하게만 보였던 600마지기에서도 안 좋은 경험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자연의 잘못은 아니었다. 텐트가 금지된 이곳에 텐트를 설치한 팀이 하나 있었고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고 오줌을 쌌다. 조금만 더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들이 몰랐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청옥산의 도깨비들과 거인들은 이처럼 작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호모사피엔스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부터 잘해야겠다. 끝! 끝!